1970년 9월 24일 목요일 맑음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4시간을 하고 보내줬다. 나는 얼른 밥을 먹고 가방을 메고 뛰어왔다. 올막거리는 데까지 뛰어오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왔다. 방구에 또랑을 얻느니까 우리 동네 큰 아이들이 밀을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 밀자루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냥 왔다. 9월 25일 금요일 맑음 오늘은 피를 뽑으러 간다고 5,6학년이 치사 앞에 모여있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점심을 먹고 가방을 메고 올막거리에 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에 앉아있다가 아이들과 같이 제 길을 찾는 것을 보고 있었다. 국형이가 제 길을 찾자고 해서 한 번만 잤다. 선생님이 우셔서 피를 뽑게 되었다. 한해인데까지 길 옆에 피를 뽑았다. 한해? 한해?